한 번 뗀고 다섯 다섯 둘 다시 준비 자 한 번 뗀고 사랑이 뭔지 한 번 뗀고 뭐를 원한다 한 번 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한 번 뗀고 이제는 우리 한 번 뗀고 드라마 속에 주인공 저런 사랑 오신다 하나 둘 셋 따뜻한 사랑 오 달콤한 사랑 우릴 다시 또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죽고 못사는 이리워온 사랑 아주 멋진 우리 사랑은 우리 우리 불끝 만변도 함께 걸어요 제네 여기처럼 두 손 꼭 자고 제네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한 번 뗀고 모르고 만나 여기까지 함께해서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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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사랑 달콤한 사랑 우리 다시 또 시작해요 죽고 못 사는 뜨거운 사랑 아주 멋진 우리 사랑은 노릇 붉은 강안도 함께 걸어요 셋 넷 여기처럼 두 손 못 잡고 셋 넷 사랑이 뭔지 한 번 되고 모르고 만나 여기까지 함께해서 고마워 한 번 더 여기까지 함께해서 고마워 이 소리 듣고 나니까 이게 더 좋죠 그래서 혼자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옥희 선배님이 가수 만나는 가수마다